2019-2020 KB의 유소련 주말리그 SK와 원주디비의 12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경기를 쉬셨는데 잘 쉬셨나요? 경기를 봤기 때문에 잘 쉬지는 못했습니다. 네.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충분히 큰 휴식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정신적으로는 쉬지 못했습니다. SK나이츠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기성, 김재원, 김민재, 송승엽, 이호민, 김태인, 장주아, 서희룸, 정로빈 선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디비, 프로미, 원찬우, 이용훈, 박정협, 허태영, 지유근, 김유비, 김동원, 조용현, 윤주혁, 김결, 강현중, 강요중,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 김민혁, 고석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준 해설위원과 다음 경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1차전의 SK는요. 네.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5대 3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첫 승을 기록을 했었는데 DB는 삼성에게 한 점 차로 2연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 라운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팀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신 자료 다 쓰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인 팀워프로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터치아웃이 됐고요. 자, SK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도 상당히 어,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네. 아, 결과적으로는 스코어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났습니다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SK는 정로빈을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했었고 오, 네. 어, 지금도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재원의 득점이 나왔네요. 자, 깔끔한 뱅크샷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첫 득점을 올렸던 SK의 김재원. 자, DB의 공격 조용현. 사실 이번 경기는 골밑에서 박준성과 이제 정로빈의 싸움이 기대가 되죠. 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파워풀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치업은 박준성과 장주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네요. 자, 우선 이번 경기 첫 득점 장면이었고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뱅크샷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준성이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군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던 박준성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불발됐습니다. 장주와의 리바운드 네, 사실 장주와 선수가 지난 인터뷰 장면에서 아버지가 와서 더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아버지 앞에서 뭔가 농구를 한다는 것 특히 아버지가 농구 감독이잖아요. 네.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좌중간 조용현 직접 파워들어요. 자, 그리고 빠울이 선언도 했습니다. 네, 지금 조용현 선수가 정로빈을 앞에 두고도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자, SK의 에이스를 꼽자면 정말 정로빈 선수를 꼽을 수 있겠고요. 네, 정로빈이 골밑에서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득점은 이제 김태인과 김민재가 담당을 해주고 있죠. 네, 자, 1구는 불발됐습니다. 자, 그리고 2구째 준비합니다. 조용현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4대2 두 점차 앞서나가는 SK 자, 탑에서 김민재가 왼쪽으로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자, 외곽에서 오버헤이드 패스 정로빈 라인 안쪽 반패스 포스트업 시더 떠나서면서 던집니다. 자, 불발됐습니다. 박준성 네, 역시 리바운드는 박준성이 잘 잡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DB의 공격 반패스 오른쪽 코너 캐치가 살짝 좋지 않았는데요. 힘겹게 왼손으로 던집니다. 자, 여기서 SK가 가져왔어요.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볼 약간 놓쳤는데요. 네, 그리고 정로빈 정로빈 귀중한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왔었는데 사실 이전 장면에서는 박준성 선수를 피해서 패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은 자신감 있게 한번 1대1 매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에서 화려한 개인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어냈어요. 박준성이죠? 자, 박준성 올라가는 과정 자유투 투샷 사실 정우빈 선수와 박준성 선수 이제 두 선수 모두 10리바운드 이상을 직전 경기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싸움 누가 가져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된 뒤에 기록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박준성의 잘 투는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집중력을 높인 것 같아요. 2구도 깔끔 자, 점수는 4대6 자, 여전히 2점 찹니다. 김민재 자, 이렇게 앞쪽으로 김태인 정우빈 왼쪽으로 빼줬어요. 정우빈에게 네, 이거 패트 플레이죠. 네, 박준성이 가져왔습니다. 장주화예요. 자, 우선 정우빈 선수와 함께 장주화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주화 선수가 골밑에서 이제 박준성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정우빈에게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허, 장주화 네, 대신해요. 네, 지켜본다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장주화 선수 지금 현재 전반전 초반에 활약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SK에서 주요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 연결. 조용현 올라가요. 그리고 파울. 자유투 투샷. 네, 조용현도 왼쪽에서 자신감 있게 공감만 있다면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른 드리블 이후에 아, 본인이 직접 계속 파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우빈과 장주화가 어느새 파울이 두 개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후반전에 두 선수의 파울 트러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구는 조금 많이 짧았습니다. 2구째. 인앤아웃. 정로빈이 패스 짧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네, 김민재의 패스가 상당히 좋아요. 네, 김민재가 있어요. 자,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오프. 정로빈이죠. 번칩니다. 아하, 파울. 정로빈이 자유투 투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성이 한 번 막아봤네요. 네. 자, 그리고 곧바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정로빈. 정로빈. 박준성의 자유투는 좋았거든요. 네. 정로빈의 자유투는 어떨지. 일단 1구는 불발. 정로빈 2구째. 자, 상당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코트에. 네. 자, 박준성 짧게 연결. 뒤쪽에서 출발합니다. 자, 김결이죠. 김결의 패스. 자, 한 차례 멈춰놓고 오른쪽 오버헤드 패스. 박준성 포스트 없이도. 오우, 밀어냈어요. 넘어지는데. 퀴스를 울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빨라요. 올라갑니다. 퀴페이. 자, 아쉽게 엔드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반대쪽 코트에 박준성 선수가 무릎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 네. 조금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어,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아, 저희가 개막 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련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장주하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먼저 부딪혔거든요. 네. 조금은 충격이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소년 KBL을 중계를 할 때마다. 네. 사실 박준성 선수가 다치지 않는 날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문경에서도 눈을 다치고 그대로 들어와서 또 경기도 뛰기도 하고. 네. 지난 용인에서도 다친 이후에 바로 들어와서 출혈이 좀 있었는데. 지어를 하고 들어와서 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제 기억 속에도 이제 코피도 흘린 적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만큼 꼴밑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 유소년 농구임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코트 밖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박준성 선수인데. 네. 아, 우선 벤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승준이 나오네요. 네. 굉장히 힘있게 말씀하셨네요. 이승준 해설위원님. 네. 자, 김태인. 자, 일구는 조금 짧았습니다. 이제 장주와의 어깨가 무거워지겠습니다. 자, 김태인. 자,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2구째. 2구는 깔끔했습니다. 자, DB로서는 박준성 선수가 남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박준성 선수가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하기도 하고. 네. 골밑에서도 16 리바운드를 지난 경기에서 잡아줬거든요. 그만큼 팀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박준성 선수는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D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윤주혁. 아, 볼을 놓쳤어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외곽에서. 조용현. 네, 나머지 선수들의 힘을 내줘야 돼요. 골밑 올라가는 과정 파울입니다. 자유팀 투샷. 조용현 선수가 우선 파울 유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용현 선수가 돌파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면서 전반 초반부터 계속해서 파울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박준성 선수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투지가 엄청나 보입니다. 자, 박준성 선수가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용현 선수가 짧은 시간을 소화하고 나갔네요. 자,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2구째, 그리고 박준성의 박스아웃. 리바운드 싸움, 박준성. 자, 하지만 수비가 가져왔습니다. SK의 공격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태인 빨라요. 김태인. 자, 외곽 짧게 핸드오프. 김민재 짧게 정로빈. 자, 우선 외곽에서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돌파시동. 위험이 막혔어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 손에 막혔습니다. 자, 좀처럼 두 팀 모두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양 팀의 수비가 견고하다는 거겠죠. 네, 김결의 패스 조용현. 어우, 네, 파울이죠. 자, 그리고 DB와 SK. 두 팀 벤치에서 모두 조금씩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을 타는 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본인만의 플레이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앤드원. 자, 이번에도 조용현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정로빈 선수가 좀 통증을 느꼈는데요. 네, 조용현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로빈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조용현이 접촉을 먼저 했습니다. 자, 뒤쪽에서는 이제 허태영 선수가 박스하우스를 크게 외쳤습니다. 자, 조용현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넣으면서 석점 플레이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스코어는 동점. 사실 조용현 선수의 자유투가 4개 정도는 모두 짧았거든요. 네. 지금은 0점 조준이 된 거예요. 정로빈 깔끔합니다. 이들 슛. 귀중한 투 포인트. 김결. 자, 외곽에서 조용현의 패스. 오버헤드 패스 밑에는 박준성이 들어갔어요. 자,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아, 네. 지금도 박준성 선수와의 충돌 장면에서 정로빈 선수가 가슴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로빈 선수의 상태가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넣었던 미들슛 장면은 SK 팬들도 감탄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박준성이 또 갚아주면서 장군멍군입니다. 네. 정로빈. 립 맞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아, 김태인도 높아요. 네, 김태인의 반 패스. 김민재의 패스가 있겠죠. 김민재 다시 김태인에게 직접 쐈습니다. 어허! 김태인 깔끔합니다. 네, 역시 정로빈이 막히면 득점은 또 김태인이 있거든요. 네. 아, 어떻게 보면 DB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득점어민이 있는 SK구예요. 맞습니다. 자, 립 맞고 높게 떴습니다. SK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김태인이에요. 네, 김태인이에요. 김태인 스탑 점퍼.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자, 김재원이 볼을 놓쳤고요. 네, 지금은 김재원이 조금은 안일했죠. 자,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김결의 패스 조용현. 왼쪽에서 파고들면서 돌아선 뒤에 조금 무리하게 던져봤습니다. 박준성이 몸을 날렸고. 박준성이 몸을 날렸고.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자, 지금은 DB벤치에서도 항의가 조금 크게 나왔고요. 하지만 공격권은 SK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DB 입장에서는 아쉬운 턴오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점수는 9대 11. 두 점 차로 앞서 나가는 SK. 정로빈이 외곽까지 나와줬어요. 김민재. SK는 김민재의 패스가 또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수비가 조금 두텁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오프 정로빈. 정로빈 던졌어요. 인앤아웃. 리바운드. 박준성. 터치아웃. 아, 지금도 이호민 선수가 경합을 잘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던 거겠죠. 다시 볼까요? 아,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네. 자, 김재원 선수도 굉장히 기뻐해줬고요. 자, 마지막 터치아웃 장면이었고요. 자, 이 장면 이후에 SK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어, 지금은 SK가 경기를 리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골밑에서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장면에서도 쉽게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좀 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DB의 벤치인데 아무래도 윤주혁 선수의 수비 상황에서의 자세와 여러 가지를 조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렇게 선수들에게 1대1 맞춤 교육을 한다면 선수들도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기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기성 선수도 최고는 좀 작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고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슛 감각도 좋고요. 네. 과감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죠. 그리고 웃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SK의 인바운드 패스. 자, 이렇게. 어허. 지금은 좋은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DB의 수비가 조금은 집중력이 흐트러졌죠. 네. 자, 정로빈이 깔끔하게 득점을 올려줬고요. 점수는 넉 점차. 자, 외곽 멈춰놓고 던집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허태영. 네, 박준성에 이어서 허태영도 터져줘야 돼요.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허태영이 7득점을 담당을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자, 이기성의 패스. 자, 정로빈 스크린 타고 들어갑니다. 김민재. 다시 외곽. 이기성 그 전에 트래블링.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아, 이 장면. 네. 허태영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지금은 SK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죠. 네. 자, 조용현. 전반전 종료까지는 남은 시간 2분. 멀리서 쏴습니다. 림받고 나온 공. 수비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패스 정확합니다. 김태인. 김태인. 득점. 네, 역시 김민재 선수는 패스 센스가 있어요. 네. 자, SK도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멀리서 쏴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준성. 포스트업 시도. 정로빈과의 대결이죠. 자, 이번에 막혔습니다. 정로빈. 이번에 정로빈이 이겨냈네요. 자, 김민재. 김태인에게. 정로빈. 자, 그리고 네. 수비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네, 완벽한 플레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정로빈이 자이트 투샷까지 얻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저렇게 속도를 활용해서 주는 패스를 상당히 즐겨하는데 또 정확합니다. 네. 정로빈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곧바로 2구. 정로빈. 2구도 깔끔합니다. 네, 정로빈 선수도 자이트 0점 조준이 됐어요. 네. 자, 다시 DB의 공격. 김결. 허태영. 오른쪽에서 들어가면서 스탑 점퍼 던졌습니다. 립 맞고 나온 공. 수빈 리바운드. 헤드볼. 그리고 D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도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죠. 네, 조용현. 자, 비집고 올라가는데요. 파울. 네, DB에서는 조용현 선수의 돌파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조용현 선수가 오늘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득점과 그리고 파울 유도까지. 어느새 정로빈의 파울이 3개거든요. 네. 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조용현 선수도 전반 초반에는 자유투가 계속 짧거나 에어볼이 나오는 상황이 많았는데. 네. 0점 조준이 됐습니다. 자,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전반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0초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김민재. 네, 시간을 다 쓸 것처럼 보이죠. 자, 선수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김민재. 김민재. 자, 지금은. 어우, 네. 자, 굉장히 어렵게 던졌고요. 그리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조금은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SK가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이호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김태인 선수가 나갔네요. 네. 자, 김민재 1구. 불발됐습니다. 자, 김태인 선수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네, 약간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2구. 립맞고 나왔는데요. 자, 박준성 1리바운드. 남은 시간 6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공격 기회 있어요. 2초. 자, 그리고 휴실이 울렸습니다. 2.4초 남아있네요. 자, 2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하. 자, 지금은 팀파울에 걸렸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허태영에게 자유트가 주어졌죠. 네. 자, 허태영이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는 아쉽게 불발. 자, 하지만 하나만 득점을 해줘도 후반전에 디비로서는 추격의 발판을 충분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한 디비입니다. 2구도 물발. 아,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어봤고요. 던졌습니다. 네. 자, 부자가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13대 17로. 자, 넉 점 차로 앞서 나가는 SK나이치입니다. 네. 네. SK가 골밑에서 정로빈이 활약을 해주고 있고 김민재의 패스 그리고 김태인의 마무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기성, 김재원, 김민재, 송승협, 이호빈, 김태인, 장주아, 서일훈, 정로빈 선수가 있습니다. DB, 프로미, 원찬우, 이용훈, 박정협, 허태협, 지유근, 유비, 김동원, 조용현, 윤주협, 김결, 강현주, 강요주,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 김민혁, 고석범 선수가 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SK는 정로빈을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했었고 오, 네. 지금도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대원의 득점이 나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가져왔어요.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볼 약간 놓쳤는데요. 네. 그리고 정로빈. 정로빈. 이 중간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끊음을 타는 팀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본인만의 플레이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앤드원. 자, 이번 조용현의 패스, 오버헤이트 패스. 밑에는 박준성. 박준성에 들어갔어요. 자,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아, 네. 지금도 박준성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태인의 반 패스. 힘든 패스가 있겠죠. 네, 다시 김태인에게 직접 쏴았습니다. 어허! 김태인 깔끔합니다. 네, 역시 정로빈이 막히면 좋고요. 점수는 넉 점차. 자, 외곽 멈춰놓고 던집니다. 백보드 받고 들어갑니다. 버태영. 네, 박. 김민재 패스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김민재, 한 번에 기에게 김태인! 김태인! 득점! 네, 역시 김민재의 친론. 자, 넉 점차로 앞서 나가는 SK나잇입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기록지가 중계석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SK는 정로빈 선수가 득점을 이끌어주고 있고 그 뒤를 김태인 선수가 바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DB 선수들 끝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을까요? DB는 박준성 이외의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움직여주면서 기회를 같이 창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조용현 선수의 개인기량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재원 던졌습니다. 리베 맞고 나왔습니다. 볼타툼 치열합니다. 자, 헬드볼 D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역시나 선수들이 골을 향한 집념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선수들이 공격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런 집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리바운드 개수를 살펴보면 정로빈이 4개, 그리고 박준성이 5개로 정말 호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두 선수 모두 리바운드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앞에는 박준성, 그리고 파울. 박준성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패스와 슛 중에 고민을 좀 한 것 같은데 박준성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가 이제 또 곧바로 항의를 해봤고요. 자, 박준성은 개인 파울이 3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골밑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 정로빈과 박준성, 두 선수 모두 파울이 3개입니다. 네. 자, 1구 불발됐고요. 2구째. 2구는 깔끔합니다. 자, 점수는 5점 차. 자, 김결이 올라가고 있죠. 전반 막판에 김태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좀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벤츠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코너 허태영. 베이스라인 파고두입니다. 하지만 앞쪽에 장주화가 굉장히 단단하게 버텨줬어요. 탑에서 안쪽으로 돌파 시도. 김결 올라가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일단 투샷. 아, 지금 김결 선수가 상당히 당돌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DB 선수들이 그 이전까지 장면들에서는 조금은 패스 위조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반전 들어서 자신감 있게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구. 자, 김결 선수의 득점과 함께 원주 DB의 팬들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재 이번에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짧게. 자, 라인 안쪽에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직접 올라가요. 김민재. 네, 멋진 득점. 사실 김민재 선수를 막기 어려운 이유가 패스가 워낙 정확하고 날카로운 선수이다 보니까 패스를 신경을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드라이브인을 직접 성공을 시켰죠. 아, 지금 조용현 선수 패스 좋았는데요. 앤드원. 자, 윤주혁이. 자, 벤치에서 또 한 번의 환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우선 김민재 선수의 멋진 득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윤주혁 선수의 앤드원까지. 지금은 비어있는 선수를 참 잘 봤죠. 네. 사실 중개석 바로 옆에 윤주혁 선수의 친동생. 윤유찬 선수가 1학년이거든요. 네. 네, 지금 경기장 밖에서 친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매가 또렷또렷해요. 네. 밖에서 이제 형들의 경기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저기선 저렇게 했어야지 이러지 않았나요? 자, 작전 타이밍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우선 벤치로 이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윤주혁 선수의 친동생인 윤유찬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게임도 좋아하는데요. 게임도 농구 게임밖에 안 한답니다. 어, 역시. 방금 전 장면에서 정로빈 선수였나요? 네. 아, 지금 여기 보이네요. 아, 여기 옆에 나와있네요. 아, 지금 네. 이걸 좀 치우죠? 얼굴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자, 여기. 윤주혁 선수의 친동생인 윤유찬 선수입니다. 자,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굉장히 쿨하게 한 번 손을 흔들어봤습니다. 마이크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친형의 플레이는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20점에서 40점밖에. 굉장히 박하네요. 네. 자, 그만큼 동생 눈에도 아직 윤주혁 선수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동생의 애정어린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자, 정로빈. 아, 마지막에. 네, 파울이 선언됐어요. 투샷. 그리고 박준성 선수의 항의. 그리고 벤치에서도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 김민재와 정로빈의 이 패턴 플레이는 많이 나오던 플레이예요. 네. 지금도 DB가 잘 예측을 했고 마가 냈었지만 파울이 선언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9분인데. 네. 박준성 선수는 현재 개인 파울이 4개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파울 트러블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인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골밑에서 정로빈이 좀 더 과감하게 올라가겠죠. 네. 자, 허태영이 이어봤습니다. 자, 돌아서면서요. 아하! 네, 지금 트래블링이네요. 지금은 트래블링. 허태영 선수의 트래블링이 선언됐고. 지금은 또 장주하 선수가 급하게 백호트를 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넘어졌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무너진 거죠. 아, 그렇죠. 엉덩이 쪽과 무릎 쪽에 통증이 있나 봅니다. 네, 아, 지금 다시 한 번 인터뷰로 나눌까요? 윤희찬 선수. 자,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미있다. 자, 게임보다 직접 하는 농구가 더 재밌나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 대회에서 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모르겠고 농구는 하는 게 좋은데 대회는 뛰기 싫다는. 자, 윤희찬 선수. 또 벌써부터 경쟁심을 갖는 거는 또 안 좋으니까요. 자, 본인의 실력은 지금 몇 점 정도인가요? 아, 자, 친형의 점수는 20점에서 40점을 줬는데. 자, 본인의 점수는 10점에서 30점. 아, 그렇다면 또 이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작션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다시 플레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김태인이 이어봤습니다. 김태인이 들어왔어요. 앞에는 박준성이 서 있었고요. 정로빈 반패스. 김민재. 자, 외곽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김태인. 들어갈 듯 말 듯. 아, 지금은 스틸이 나왔습니다. 빠릅니다. 조용현. 조용현. 차이투 투샷. 아, 지금은 네. 스피드 굉장히 빨랐는데. 다시 볼까요? 네, 지금도 김태인이 끝까지 잘 따라가줬어요. 네. 자, 우선은 자유투까지 만들어냈던 조용현 선수였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귀엽다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윤희찬 선수가 귀엽대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1구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더 크면 이 칭찬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다는 걸 알 거예요. 네. 네. 자, 2구째. 2구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쉬는 시간에 이 윤희찬 선수랑 농구를 좀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를 제치고 덩크를 했습니다. 또 저 오른쪽에는 골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덩크가 가능하죠. 조금 굴욕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정로빈. 그 전에 트래블링. 아, 지금 흐름이 DB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점수는 석 점 차고요. 남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DB로서는 아쉬운 건 우선 박준성 선수의 파울이 4개라는 것. 그렇죠. 조용현. 자, 패스 연결 이후에 한 번에 앞쪽으로 김태인. 김태인. 듬점에 성공합니다. 이게 SK의 농구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네. 사실 김민재의 패스 그리고 김태인의 마무리는 정말 공식화된 SK의 공격이거든요. 네. 지금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허태영. 박준성. 자, 파울 잘 투 투 샷. 자, 지금은 장주와... 아, 지금 정로빈 선수의 파울이네요. 어... 자, 정로빈 선수도 지금 파울이 4개예요. 네. 지금 두 선수 다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네. 과연 이 상황이 두 선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준성이 자유투로 준비합니다. 1구는 깔끔합니다. 아, 하지만 SK로서는 정로빈 선수가 없을 때 어느 정도 장주와 선수에게 역할을 막힐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장주하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SK는 그나마 부담이 좀 적고 하지만 박준성의 부재는 굉장히 큰 딥이거든요. 네. 자, 김민재가 다시 공격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정로빈. 정로빈, 스피드 무브. 스탑 점퍼. 자, 아하! 자, 본인이 직접 다시 해결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SK의 농구입니다. 네. 네, 정로빈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 네. 자, 이제 그 멘트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태영. 자, 그 전에 장주하를 끌어냈죠. 장주하의 수비가 좋았어요. 김민재 패스. 아, 이번에는 조용현 선수가 잘 끌어냈는데. 오우! 네, 선수들이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해결을 해줬고요. 네, 정로빈 선수는 정말 채공 시간도 길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안정적인 슛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 김민재. 헬드볼. 헬드볼이 위한 공격권. 자, SK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김재... 아, 김민재 선수요. 김민재 선수도 통칭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네요. 아, 지금은 5초가 지났기 때문에 자, 선수들이 사실 더 확실하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받아주는 선수들이 움직여야 주는 선수도 쉽게 질 수 있거든요. 박준성. 네, 지금 장주하가... 어허! 왼쪽 코너 깔끔합니다! 조영현! 아, 지금도 DB가 따라갑니다. 네. 자, 추격을 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로빈. 왼쪽 코너 김태인 짧아요. 림받고 나오고 윤주혁의 리바운드. 아, 지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김태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결. 받으러 오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DB의 윤주혁 선수가 리바운드를 하니까 윤희찬 선수가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자, 백샷. 허태영이 관중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느새 한 점 차. 자, 김민재 패스, 김태인. 자, SK는 김태인이 조금 주춤해요. 김재원의 오버하이패스, 정로빈. 장주하예요. 아, 장주하 선수였군요. 네. 아, 지금 DB가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고 한 번 분위기를 추스르는 모습이네요. 자, 김결. 조영현에게. 안쪽 윤주혁. 앞에는 정로빈. 뒤쪽으로 짧게 바운드 패스. 허태영. 안쪽으로 투입. 박준성. 골밑. 박준성 놓칩니다. 정로빈 리바운드. 김민재. 김민재. 그리고 김태인에게. 김태인 빨라요. 김태인. 얹어넣습니다. 네, 진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이게 SK농구입니다. 네. 정말로 빠른 속공. 네. 자, 이제부터 한 번 더 하면 아, 알겠습니다. 네, 딱 보면 안됩니다. 하하하하. 자, 휘스를 울렸어요. 아니, 정말 김태인 선수가 순간 스피드가 정말 빠르거든요. 네. 아, 자, 우선 여기서 관중석을 한 차례 바라봤었고요. 네.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민재의 패스, 김태인의 마무리. 네. 네. 그 두 선수의 호흡이. 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다른 표현도 있을 거예요. 네. 아, 지금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턴오버가 나오네요. 자, 지금 DB의 흐름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재. 자, 제 옆에 있는 윤유찬 선수는 동봉 지진이. 하하하하. 일어나고 있고요. 김민재. 사실 윤지혁 선수가. 라인 한쪽.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거. 박준성 리바운드. 사실 윤지혁 선수가 숏을 쏘지 않을 때마다. 하하하하. 슛 동작을 계속 본인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하하하하. 이제 밖에서 던져라. 하하하하. 박준성. 포스트업. 돌아서면서. 복샷. 들어가지 않았네요. 짧았어요. 네. 자, 김민재. 김재원. 핸드오프. 오른쪽 코너. 깔끔합니다. 네. 지금도 연결되는 광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다시 김태인이 살아나고 있고요. 허태영. 자, 스피드 파울. 자, 일단 투샷. 자, 하지만 아직 점수 5점 차고요. 네. 김태인의 외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인 선수는 저렇게 외곽슛도 좋지만,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레이업슛이 장기거든요. 후반 막판에 이러한 장점이 계속해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디비가 이러한 점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점은 이제, 김민재라는 도우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겠죠. 네. 박준성의 패스. 조용현. 조용현. 멈춰놓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결. 안쪽으로. 직접 던졌어요. 마지막에 고칩니다. 네. 이제 3점 차예요. 네. 아,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로빈 짧게 핸드워프. 오른쪽 김민재. 빨라요. 스텝 밟으면서 스피드 파울. 아, 김민재가 영리해요. 네. 네. 아, 지금 이 장면은, 네. 슛 자세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렇죠. 터프샷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김민재가, 차이투를 준비합니다.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김태인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네. 이 자유투가 정말 중요한 자유투라는 걸 알거든요. 2구는 깔끔합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약 1분 10초. 허태영. 네. 디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허태영. 허태영 득점. 빙글빙글. 아, 지금도 SK 수비가 살짝은 아쉬운데요. 네. 본인 코트에 4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허태영 선수를 막지 못했어요. 자, 김민재가 빠를 얻어냈고요. 제 옆에는 윤희찬 선수는 일어섰습니다.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거죠. 역시 이런 경기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야 됩니다. 네.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경기네요. 아,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어섰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더 잘 보여요. 자, 김민재. 오른쪽 선택하네요. 이기성. 멀어요. 립받고 나옵니다. 조용현 리바운드. 아, 지금은 조금 무리한 공격이었어요. 자, 지금 두 점 차예요. 네. 지금 두 점 차예요. 김결. 조용현. 외곽. 아! 자, 지금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급했어요. 하지만 샤클락과의 차이는 6초. 자, 김민재. 정로빈. 정로빈. 시간을 끌겠죠. 아, 김민재. 여유롭습니다. 왼쪽에 이기성. 패스 연결됐습니다. 좁은 공간. 김민재. 오! 스윙 파울. 허태혁의 파울입니다. 아, 지금은. SK의 공을 살려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유기로웠어요. 자, 이기성. 자, 지금 네. 네. 이렇게 시간을 끌겠죠. 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유소년 농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수비 파울까지 유도했습니다. 아, DB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네. 선수들이. 달라붙기도 애매한 게. SK 선수들이 볼 핸들링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임유찬 선수가 옆에서 한숨을. 한숨을 쉬고 있어서. 아,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을 못 걸겠어요. 오우. 네. 아, 지금도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0.4초. 네. 게다가. SK의 볼입니다. 자, 길게 던졌어요. 김민재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자,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박빙인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30대 28로 두 점차 SK나이치가 승리했습니다. 네. DB가 정말 아쉬운 게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한 점차로 2연패를 거뒀는데. 네. 이번에 SK전에서도 2점차.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3연패를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SK는 정로빈을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힘을 실었고. 김태인과 김민재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중께서 옆에 있던 윤유찬 선수의 같은 호흡도 굉장히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해주시죠. 네. 아쉬운 표정이거든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역시 예의가 바랍니다. 자 SK나이스 오늘 정말 힘든 경기를 펼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민재와 김태인의 호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태인 선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리고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면서 승리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제가 13번 조용현이라는 친구를 잘 못 막아서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볼 간수를 잘 해가지고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자 오늘 수은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본인이 수은 선수 뽑힐 자격 있다 없다?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을 하길래 굉장히 겸손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신 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인에 대한 경기력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한 70점입니다. 70점? 네.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제가 방금 말한 대로 13번 선수를 잘 못 막아서. 네. 득점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네. 이제 2020년 새해에 또 경기를 치룰텐데. 네. 자 새해에 다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예선도 안전히 마무리하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SK나이치의 김민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김재원 김민재 송승엽 이호빈 김태인 장주아 서희룬 정로빈 선수